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진을 스크래치로 올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카메라나 스마트폰 이런 기계들이 아마도 있을 건데요.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그림도 좋고 또 스크래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친구 또는 가족들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친근한 느낌의 게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진을 올리게 되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진을 올릴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사진을 찍는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방법은 주변에 계신 어른이나 친구나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어떻게 올리면 되는가를 설명해드리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우선 스크래치 에디터를 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스프라이트를 여러분이 사진을 올려서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에 해당되는 무대를 여러분이 사진으로 꾸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스프라이트를 사진으로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제가 있는 버튼 세 개 중에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은 이미 사용법을 배웠어요. 그렇죠? 이 세 번째 버튼은 바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스크래치에 올려서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찍은 사진은 저의 주먹이 보이는 이 사진을 제가 살짝 찍어봤어요. 이걸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이거 접시 모양인데요. 접시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접시가 이렇게 화면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려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찍은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사진을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그 올린 사진 하나가 스프라이트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사진을 올리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는 건데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는 기능은 아닐 수 있어서 있지만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제가 사진 올리는 것을 굳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 게임의 배경으로 우리가 사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무대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에 배경파일 업로드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업로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진을 스크래치로 보내는 것을 업로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올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사진 중에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사진을 올리니까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지죠? 예. 제가 그런데 아무래도 배경사진이라고 한다면 좀 멋있는 사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집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은 그렇게 멋있는 사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좀 멋있는 사진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수업에서 자,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면 검색엔진 여러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웹사이트인데요. 자, 이 검색엔진에서 멋있는 장소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아, 이거 한번 쓰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장소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방문한 다음에 이거 참 멋있네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올려볼까요? 자, 선택해서 여기 있는 여러 사진 중에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방금 내려받은 사진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해서 올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제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사진을 화면에 등록을 했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여러분의 스크래치로 올리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습니다.